4월 3일 아침, 타이완 근해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타이베이 시내 여러 곳에서 정전이 되었고, 일본 남부와 필리핀 섬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만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지진 진앙지 근처에 있는 동부 화렌현에서 일부 붕괴된 건물들의 영상을 보여주었고, 언론들은 일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전 7시 58분 대만 동부 해안에서 15.5km 깊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대만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이번 지진 관련 경제적 손실에 대해 노란색 경보로 분류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약 135억 원에서 1,350억 원일 가능성을 34%로 가장 높게 받고, 특히 약 1,350억 원에서 1조 3,500억 원일 가능성을 31%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또 최근 이 지역의 지진은 쓰나미, 산사태 등 2차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번 강진이 1999년 9월 21일 규모 7.2 지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약 2,400명이 숨지고 건물 5만 채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날 대만 동부 화리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일 오후 7시 기준 9명이고, 1,000명 넘게 부상을 입었으며 광산과 터널 등이 무너지며 143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